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전 서구울 국회의원 후보 양홍규입니다. 22대 총선이 닫히 올랐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겨야 합니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국정 길목마다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이냐 혼란이냐를 판가름하는 싸움입니다. 야당과 이에 야합한 종북 좌파 세력들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들이 의회를 장악하면 국정 혼란이 불보듯 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한번 일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계 인류 국가들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 세력들은 산업화, 근대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와 인권, 법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야당의 대표가 되어 검찰을 개혁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고 부끄럽지 않는 세계 초인류 강대국 대한민국,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사류에 머물러 있다고들 말합니다. 좌우 진영 간 혈투로 정치가 양극화되어 국민들은 이제 정치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영 싸움을 끝장내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정치, 오로지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혐오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과거 민주당, 대전 정권은 말로만 지방을 살리고 대전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제 시민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시장도 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바꿔주십시오. 모두 원팀이 되어 대전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초중고를 졸업했고 약 30여 년간 대전에서 변호사 정치인으로 활동한 오로지 대전 사람입니다. 저는 시장, 구청장과 원팀이 되어 1기 신도시법에 맞춰 노후화된 대전 서구을의 도시환경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뉴타운으로 조성하고 둔산 대공원을 새 단장하여 대전의 랜드마크로 키워가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 중부권 메가시티의 핵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증오와 혐오의 정치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변화의 시작, 양심과 뚝심의 정치, 저 양홍균은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데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